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엔지 듀엣에서 가죽이 된 엔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신발장료하고 멋진 야구 부적 엔진이 다치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감독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엔진 듀엣 파이팅! 엔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최고 구단 엔진 트윈스에 제가 입단을 했습니다. 프로야구 생활하면서 가장 긴장되고 설레고 기대도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엔진 구단 왔으니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엔진 트윈스 파이팅! 엔진 2 üb 주석구